이때, 지금 매화고핀 때. 산 자체가요, 뭐 이렇게 나무 싣기 편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산이 아닙니다. 악산입니다. 그래요? 막 이런, 아니 저기도 어떻게 매화나무를 심었나? 이런 산등성이 전부 다 매화나무를 심으신 거예요. 민룡산을 가꾸다시피 하신 거니까요. 민룡산이 아니고요. 악산. 이런 악산이라요. 아하. 그런데 이 법정 선님 덕택으로 선님이 37년간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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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이렇게 갖고 한 게 오늘 있는데요. 이런 산에 오르면서 나는 삼총사. 내 하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? 이 허리띠 춤에 가방이 하나 있어요. 20년이 넘은 가방이 깊고 또 짚고 또 짚고 한 가방이 있고. 호미는 이만한 호미가 딱 밥숟가락만 하도록 딱 차면 이제 웃자입니까. 이 가방하고 호미하고 내하고는 삼총사 중에 내가 왕초지요. 저는 삼총사라 그러셔서 한 세 분쯤 뒤에 계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호미였어요. 산에 일하러 오를 때마다 내가 군소리를 한 명 올라가요. 꽃다 너는 내 딸이제 몇이라 너는 내 아들이제 아침 있어라 너는 내 보석이제. 이 여인이 부르면 헉해 주인이 한 번 대보소. 가면서 산에서 일하다가 호미가 뭐라카나 하면 딱 내가 호미일을 하면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땀이 많이 흐르고 이러면 호미일을 딱 쳐다보니까. 요만한 게 닳아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기라. 호미야 너는 반쪽이 되도록 닳아도 아프다 소리 안 하노. 너는 말을 못 할 뿐이지 너도 아프지야. 나도 이 손발이 아픈데.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. 그게 시가 될 겁니다. 이런 걸 쓰고 꽃을 꽃 보고 나무 보고 물 보고 바위 보고.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냥 삶이 시가 되어버렸네요. 그런데 이게 시가 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면 오늘은 뭐라고 저래 시부리 쌌고. 내 혼자 꽃하고 이야기를 해요. 죽어받는 얘기.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. 그럼 선생님.